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태리입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에서 열린 티파니 전시회에 와있는데요. 지금 봤는데 벌써 눈이 반짝반짝 다이아몬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크리스탈입니다. 저는 지금 티파니 전시회에 와있습니다. 저희는 사장님만의 의미적인 경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는 사장님만의 의미적인 경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는 사장님이 하나님의 의미적인 경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다행이 익혀서 춤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